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현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원종 베이션 검 입니다 원종 베이션 검 제가 키운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원종 베이션 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원종 베이션 검 이구요 지금 보시면은 무스톤 이라든지 요런 이제 검 종류 아이들 앞전에 롤러퍼즈 가져앉는거 얘는 약간 철학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얼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세트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고 세트는 이제 두개 세트로 해서 제가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개 세트로 해서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또 구독자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세트는 제가 이렇게 포장하는데 조금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해드리지도 못하구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두세트 해가지고 번호 1번 2번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세트는 이제 구성을 한번 보시고 요아이는 블랙야크죠 그쵸 블랙야크 블랙야크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보시는 것은 호빗당인 이에요 호빗당인이 이제 물들어가기 시작했죠 그쵸 요 호빗당인 그렇게 뭐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는 아니구요 시중에서도 가격이 조금 나가죠 그리고 흑장미 흑장미도 사이즈 대품 사이즈 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흑장미가 지금 약간 지금 물을 안먹은 상태거든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그지는 한 12에서 13cm 왔다갔다 합니다 그쵸 왕대품 사이즈 구요 그리고 천녀금 천녀금 먼저 입금해 주시는 분은 얼굴이 지금 이제 분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분질 시작했는데 유두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4두 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트 구성은 많이 못해 드리고요 세트 구성을 많이 못해 드리고 대신에 요렇게 해서 이제 총 보시는게 하나 둘 세개죠 그리고 이제 여기 서비스로 가는게 문과 더니스죠 문과 더니스 그리고 사비아나 사비아나 조금 조금 흐리네 이거죠 이렇게 사비아나 해가지고 이렇게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는 이렇게 천녀금 천녀금도 아마 시중에 검색해 보시면 금액이 좀 나오더라구요 호빗당인 흑장미 요렇게 해서 서비스 2개에서 금액은 5만원 괜찮죠 어쩌면 괜찮은가요 제가 지금 가격은 이렇게 제가 이쪽저쪽 해서 저도 가격에 받는 금액이 있으니까 1번 세트 같은 경우에는 총 5개가 되는거죠 서비스까지 합하면 많지 않습니다 7세트 한정으로 해서 5만원에 모실게요 1번 세트입니다 그쵸 지금 흑장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가져왔는게 약간 다들 금쾌가 있는 아이들로 해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호빗당인도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물이 안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다 식물이니까 다 털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식물은 될 수 있으면 제가 하본채는 보내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식물을 뽑아서 갑니다 그러면 2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2번 세트 가겠습니다 이름은 로지나구요 로지나 로지나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대품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보시면 14에서 15cm 왔다갔다 합니다 보이시죠 로지나 왕대품 사이즈구요 로지나 같은 경우에는 시중가 6만원입니다 시중가 6만원 이라고 나와있구요 만약에 개별로 구매하신다 그러시면은 제가 요거는 따로따로 하신다 그러시면은 3만 5천원에 하는거구요 그리고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도 지금 사이즈 한번 사이즈는 큰수도 있고 작을수도 있구요 식물이니까 조금 더 붉을수도 있고 색상이 조금 더 연할 수 있습니다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는 지금 시중가 한 2만4천원 정도 나가지고 그쵸 아메스트로 그리고 독일샴핀 이렇게 해서 제가 구성을 한번 짜봤는데요 요 2번 세트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그러면 총 4개가 나갑니다 총 4개가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나가냐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서비스는 어떤게 나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2번 세트 같은 경우에는 로지나랑 아메스트로 돌기 3페인에다가 서비스 하나 이 사비 하나가 갈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아이 뒤쪽에 있는 우리 식물이 갈지 제가 그거는 장담 못해 드리겠구요 일단 총 그러면 4개가 되는거죠 서비스까지 합하면 그쵸 이렇게 해서 서비스 이렇게 해서 그쵸 구성 입니다 요 구성은 제가 많은 분들한테 못 드리고요 3세트만 3세트만 딱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총 이제 수량은 이제 4개가 되는거죠 그쵸 서비스까지 합하면 3세트 한정거래에서 5만2천원 번호는 2번이구요 번호는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구성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물약은 많지가 않구요 로지나 같은 경우에도 완전 대품입니다 완전 대품이기 때문에 로지나나 우리 자주 왔기 때문에 먼저 전화 주시는 분 입금해 주시는 분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쵸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편에 오늘 물건 해왔던 나이들 한번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호빗당인이구요 보이시죠 지금 요 천여금 같은 경우에 얼굴이 두개에서 보시면 분질하기 시작했죠 벌써 이렇게 보이시죠 먼저 전화하시는 분이 이렇게 얼굴 세개 가져갈 수 있습니다